포항시가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기업 사랑 운동을 펼쳤습니다. 형산교와 신형산교 양측 1km 구간에 100여개 지역 기업체의 회사 깃발이 개항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7일 53만 포항시민 모두가 지역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회사 길을 개항하고 출근길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시장은 최근 철강경기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